자, 30분정도만 드릴께요. 아까 퀘스트 받고 잊었었는데 그걸... 씹새끼들이... 다시 들어야 되잖아, 이걸. 뭘 뺀어? 이게, 이 게다가, 기반이? 이제 진심으로 세입은 어떻게 공부해서 정리하는 것이고 더 ближе는owing 알 수 있습니다. 우리의 정리가 너무 되니까 그냥 이기기보다 쉽고 바로 이기보다 정리하러 가진 가만히는 않게 말씀드리는 거에요 지금 제가 안들던지 어떻게 할 수 있는지 모르겠어요 웨이크 웨이크 하지만 여러분도 원리에 대한 문제 제퍼를 중요하지가 이들던 마우스의 표현은 당연히 이상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거는 아직도 안 가능한 것 같아요 그에만 아직도 안 가능한 것 같아요 그렇지만 만약에 적은 점점 더 이상한 편의점이 있었다면 왜냐하면 한 번에 가라앉고 그리고 몇 개의 도전의 부위를 아마 제 chances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 그 도구에 있는 질문은 이 도구에 있는 그릇에 있는 그릇에 있는 그릇에 있는 니너로 그릇에 있는 당신이 제 이놈의 손님과 함께 당신은 못 좋고 하지만 당신은 잘 안에서 그리고 당신은 이것은 우리에게 뵈에 있는 아메리카를 다시 한 번 위대하게 자 공중으로 한 번 들어가 봅시다 헐 헐 치 야 다시 합시다 다시 적진 안가운데 떨어지니 어째 한가운데 떨어졌을까 아 정말 멀리 있었구만 아 다음 주에 만나요! 아 하하! 담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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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처리했나요? 담아아 담백! 담백! 담아 똑같이 아이고 히힛 이건 졌다 저게 이게 계속 물어오는거다 처음에 있는 놈들을 그냥 다 죽이면 끝나는게 아니라 계속 애들이 몰려오네요 그걸 계속 방어되는 모양이다 자 다시할게요 회전 중 뇌 해보는онец 이 조직의 그리고 캐나 Teams 도 좀 귀찮고 그리고 안 맞고 but no pressure 아니 왜 락다운이 안되죠? 이상하네? 버그인가? I really hope they don't accidentally set off explosives or walk in front of moving vehicles I hear liberals and canadians are also pretty clumsy and not voting for me but no pressure Die with the old fuck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방금 분명히 내가 락다운을 걸었어요. 아니면 계속 내가 조준하고 있었기 때문에 추적이 됐어야 됐다고. 시X 근데 추적이 왜 안될까? 왜 안되지? 왜 안되지? 왜 안될 이유가 없는데? 왜 안됐을까? 왜 안됐을까? 왜 안됐을까? 시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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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움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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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아 아 아 으 으 전만찌감 저 걸려 있었나 러시아 러시아!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난 지금 이해가 안 되는 게 왜 왜 이렇게 조준이 안 될까 분명히 유도가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왜 이렇게 계속 진행할게요. 지금까지 저트럭이 저렇게 약탈 되는 건 좀 참 알았네.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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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기도 뭐 있는 것 같죠?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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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까도 저렇게 토공이 총 쏜 놈들이 있었는데 쟤는 뭐한 놈들일까요? 음... 여기는 꼭 뭔가 있을 같은데 아무것도 없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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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런 새끼다랑 지지 마라 니들은 내 동물인데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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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아저씨가 해주는 스테이크를 저 곰이 되게 좋아했다 그랬는데 자, 아저씨 말이 왜이러죠? 계속 폭진합니다 계속 폭진합니다 침략해 온 놈들이 다 뒤졌네? 침략해 온 놈들이 더 많은 놈들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퍽퍽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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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안에 어딘가 벙커가 있을텐데. 그죠?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바깥 영역은 아닐 거 아니야. 그래서 이 안에... 아, 여기 없구나.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열쇠는 아마 집안에 있지 않을까요? 동전씨 안녕하세요. 파크라이 하고 있지.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아까는 왜 내가 저를 못 봤을까? 요즘 어때요? 돈 좀 생겼나?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일단 여기도 더 이상 생존자는 없고요. 특성은 18포인트나 있네? 왜요? 건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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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조심하고 교단 바리게이트는 뭐지? 지금 요게 신작이에요 아 신작은 아니구나 시간이 꽤 지났으니까 요거하고 요거 후속작인 유던이 최신작이라고 보면 되겠어요 기술 쉽지 않더라도 뭐고 죽었나? 아이씨 맵에서 이제 바리케이트라는게 처음 나오길래 뭔가 싶어서 왔더니 진짜 바리케이트였네 아이고 더 깨끗할게 오니 더 깨끗할게 안녕하세요. 바리케이트 자체는 부서진걸로 지금 나오죠? 자, 주위까지 한번 가봅시다. 여러분은 왜 방송이 끝날 때쯤 옵니까? 이제 곧 끌건데.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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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아, 싸우고 있구나. 어디서? 애들! 하나도 안 봐! 하나도 안 봐! 하나도 안 봐! 하나도 안 봐! 이건 졌나? 죽었나? 자, 다 죽었네. 여기가 그 문제 극복 학교죠? 적이 되게 많습니다. 환상적인 저격실력. 죽여. 죽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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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돌격수총보단 이게 나아요 그래도 가까이 가면 뒤진데 멀리 쏴야죠 어떡해 쒸윽 짜명파 그래 주인님은 살려야지 난이도가 높아서 탁돌하면 뒤진다니까 자 확보한대 성공했구요 놀랍다 내가 이걸 깨다니 난 동물들의 힘이라고 생각해 내가 평소에 양파를 사랑하고 아껴주기 때문에 얘들도 나한테 보답해주지 않았나 싶네 ㅅㅂ 잠깐만 ㅅㅂ ㅅㅂ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아잇 저가라 등시라 아, 저 갈라니까 니가 하든지 그럼 못된 새끼가 지가 절로 안 기대가는 걸 어떡해요 이 시각 세계가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흐흐 됐다 이거 끝나면 저 여자를 제일 먼저 죽여야겠다 자석들 히엄 스페이 스페 ấy 스페 스페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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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정도는 제가 다 처리하고 싶을 것 같아요. 대부분의 위태를 말해보셨나요? 어떤 그들은 그들은 월탈을 마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지금 지금. 그것을 말해보는 것이 아니지만, 그것을 이미 벌어지는 것입니다. 저걸 보고 뭐라고 그랬냐면 염치라고 합니다 염치 염치 도와준 사람에 대한 배력 도와준 사람에 대한 예의 도와준 사람에 대한 부끄러움 도와준 사람에 대한 시바 죄책감 그런걸 보고 염치라고 하죠 뭐 몰라 뭐 지가 알아서 되겠지 뭐 죽이면 안되는 놈이면 아마 내가 죽이지 못하지 않을까요 게임 만드는 놈이 그정도 상식은 있겠지 옛날에 내가 그 죽임이 안되는 NPC를 죽여서 고생했던 게임은 스카이림밖에 없었어요 근데 그 스카이림이 모든 NPC를 다 죽여주셨기 때문에 괜찮은 게임이 아니라 그냥 그건 개병신 같은 게임인거야 죽여도 되는 놈들하고 죽이면 안되는 놈들은 시바 게임 차원에서 구별해놔야 될 거 아니야 아 근데 그것때문에 버그나서 그 스카이림이 메인 퀘스트가 이제 좀 막혔던 적이 있습니다 어떤 놈들은 때려서 적대관계는 되는데 정작 죽이지 못하니까 계속 이제 처먹고만 있어야 되는 거야 게임 끝날 때까지 근데 걔랑 화해를 못하면 메인 퀘스트가 진행한 점 그런 병신 같은 경우는 좀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다들 이제 스카이림 스카이림 재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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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는데 저는 스카이림이 개쓰레기다라고 했었죠 베데스타 새끼들은 게임을 제대로 만들 줄 모르는 아마추어 새끼들이기 때문에 그 새끼들은 막 좀 망해야 돼요 좀 문제가 있습니다 헬로우 but it is end time so if you want to see fackfly 5 then you can come another time for example tomorrow or tomorrow tomorrow or tomorrow tomorrow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 제 방송은 유튜브의 달마시안TV에서 다시 보실 수 있습니다 방송 종료할게요 내일 다시 이어서 하겠습니다